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박수야, 침착하고 잘 들어와 아, 긴장해? 정석 잘 들어와! 누구한테 전화? 석조 정석조근이라고 얘도 좀 모자라는데 정석조근이라고 하는 중 박수야, 침착하고 잘 들어 우리나라 국화가 뭐야? 콜라 콜라 오케이 우리나라 국화가 뭐야? 콜라 콜라 그리고 콜라말고 오오오오 그리고 막 어디 놀러가서 나무 요렇게 쌓아놓고 불 피우는거 뭐라그래? 콜라 시청자들이 시키는거 같다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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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오케이 강석조 콜라 안녕하세요 석조씨 로프 촬영중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야, 너 때문에 다 만든다 이제 두 문제 맞췄는데 제가 1등이에요 아, 죄송해요 방금 앞서 전화한 이지양군이 신라시대 때 별 관측한 데를 성균관이라고 하셨어요 뭐죠? 그게 뭐죠? 뭐게요? 아, 저도 몰라요 난 저도 몰라요 이렇게 investigación 저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학교에서 언젠가 맛있는거 한번 쏘겠습니다 resentment 감사합니다 후후 Clint 문제 핸핰흫ㅎ핳핳 x2 .x2 잠깐만요 시청자들이 creating YoY3 HBO amino 이번에는 아빠. 그래? 둘. 아빠. 몇 초 정해놓고 빨리만 준비하지 말고. 2개 빨리 맞추고. 스토버치 있어야지. 잠시만. 카메라 없어. 야! 맞추빠린다. 아, 그때 못했네. 진짜 재미있다.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형, 그 직장 안에 무슨 실이 있는데? 사무실. 그리고 피겨 스케이팅 잘하는 우리나라 여자 선수 이름이 뭐죠? 얘는 김연아. 멋있지? 감사합니다. 스피드 피지어 하고 있었어요. 친척 동생, 다시 한 번. 아까 전화 안 했었지? 처음입니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친척하고 잘 들어. 빵에 발라먹는 건데, 땅콩으로 만든 건데 뭐지? 네? 중국에 웃으라는 사람인데. 머리 이렇게 발랑까지 있고. 그 사람 누구야? 왕비오 말고. 네?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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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coat에 camel을 공 말하러 가요. 근데 나만igible. 지금 목표 찍고 있었어 Crk 엢 어떻게 안 되는거야. 탈레내 어디에 있는 땅콩입니다? 나도 졌어. 43쪽도. 우리 이번에 괜찮이 형한테 한번 해볼까요? 사기전. 난 우리 이번에 브레인이라 생각하는데 걔도 엉뚱해가지고.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걸 내 글자로 뭐라해? 보이자요? 아니야. 하나가 돼. 하나가 돼. 보이자랑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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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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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 당기요. 아니야. 정시가. 왜. 왜. 시간 좋아도 되는데. 스피드퀴즈 하고 있어서. 이거. 이거 촬영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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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ntioned. 지성이가 신고가 한 바까지만 돼야 되는데 신고식 제대로 했다고 인간관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봐 정상태까지 이기는 거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태까지 이기는 거 아닙니다 고급했습니다 지렁이 같아 얘 뭐냐 지렁이 같아 재밌네